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에게 담배 꽁초를 던지고 주먹까지 휘두른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결국 경찰관 3명이 들러붙어서야 연행할 수 있었습니다. 최민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공영주차장 앞에서 한 남성이 자신이 피우던 담배 꽁초를 경찰관에게 던집니다. 경찰관을 강하게 밀치더니 또 다른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릅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30대 남성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의 차량에는 저항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경찰관 3명이 붙어서야 A씨를 연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A씨는 주차장 입구 차량기가 올라가고 나서도 40초 넘게 가만히 있는가 하면 일방통행 도로 주행 방향과 반대로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유심히 지켜보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차량을 멈춰 세운 뒤 음주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의 3배에 가까운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가정효 Information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아멘